안녕하세요. 오늘은 난타를 배워보겠는데요. 난타 시곗바늘 노래에 맞춰서 난타를 배워보겠습니다. 그러면 첨사부터 한 소절씩 이렇게 잘라서 끊어서 조금씩 조금씩 배워볼게요. 여기 처음에가 좀 어려운데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제 여기 준비 자세죠. 준비 자세에서 딱 오른손으로 치면서 N손은 이렇게 가요. A쪽으로 치우치죠. 이렇게 N쪽으로. N쪽으로 치우쳐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있다가 팡 이렇게 치는 거죠. 쿵. 쿵 하면서 이 N손은 밑으로 이렇게. 여기서 이게 아니라 이게 있다가 쿵. 이렇게. 자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시작. 하나 둘 셋 넷. 이쪽으로 갔죠. 그러니까 N쪽으로 치우쳐야 돼요. 이거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치우쳐요. 이렇게. 그러니까는 자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할 때 이쪽으로 이렇게. 넷 하면서 N손이 여기 이렇게 있던 게 이렇게 가는 거죠. 자 다시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나하고 반대해야 돼요. 자 하나 둘 셋 넷 시작. 하나 둘 셋 넷. 그렇죠. 이게 넷 할 땐 이렇게 기억자. 기억자가 돼야지. 이렇게. 니은이죠. 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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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 올라간 손이 둘 둘 셋 넷. 그렇죠. 그러니까는 올라가 있던 게 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친 게 이렇게 가고. 이쪽에 있던 게 이렇게 가는 거죠. 자 둘 둘 셋 넷까지 해볼게요. 자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여기까지 시작.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이렇게.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이렇게 한 번. 이렇게 한 사람. 이렇게 한 사람. 막 있는데. 이게 이렇게 됐다가 이거야. 이렇게. 자 하나 둘 셋 넷. 셋 넷. 셋 넷에서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둘 둘 셋 넷. 이렇게 치고 바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aí 까지 다시 시작. 하나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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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넷. 넷.TOR 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네 그거예요. 다시 시작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오른손이 올라가면 네 오른손이 올라가야지 네 오른손이 올라가야 돼 그러면 셋, 둘, 셋, 넷 셋, 둘, 셋, 넷 그러면 이렇게 니은이 됐어요 넷, 둘, 셋, 넷 넷, 둘, 셋, 넷 그렇죠. 다섯, 둘, 셋, 넷 다섯, 둘, 셋, 넷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여섯, 둘, 셋, 넷 여섯, 둘, 셋, 넷 그렇죠. 그까지 이어서 해볼게요. 자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셋, 둘, 셋, 넷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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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넷 다섯, 둘, 셋, 넷 다섯, 둘, 셋, 넷 쿵쿵, 셋, 넷 어려워요? 재미있어요? 재미있어요? 다시 다시 해볼게요. 여기가 제일 어려워요 요기만 고비 요 고비만 넘기면 돼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얼른 처음에는 빨리 가야지 돼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빨리 가야 돼 다시 다시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셋, 둘, 셋, 넷 셋, 둘, 셋, 넷, 넷 둘, 셋, 넷 다섯, 둘, 셋, 넷 쿵쿵, 셋, 넷 여기까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다섯, 둘, 셋, 넷 쿵쿵, 셋, 넷 했으면 둥, 따따 여기도 이쪽으로 이렇게 치우치죠 둥, 따따, 둥, 따둥, 따둥 여기야 시작 둥, 따따, 둥, 따둥, 따둥 다시 한번 시작 다시 시작 둥, 따따, 둥, 따둥, 따둥 다시 시작 둥, 따따, 둥, 따둥, 따둥 다리로 해야 돼요 다리로 해야지 이쁘지 그냥 허리로 이렇게 하면 안 이뻐 자 이렇게 하면 웃기잖아 그치 허리로 하면 안 이뻐 이렇게 하면 내가 하는 거 멋있나 봐봐요 쿵, 따따, 쿵, 따, 쿵 이렇게 하면 멋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해게 hes nove 춤을 당분기로 해라니까 쿵따따 이거 다리 다리 다리를 구부려 따따 쿵따쿵따 여기는 가운데니까 쿵따쿵따쿵 쿵따쿵따쿵 쿵따쿵 쿵따쿵쿵 이거야 쿵따쿵 좀 따따 뚱따 뚱따 쿵따쿵 시 있자 쿵따쿵따쿵 다시 한번 시작 콩 따따쿵따쿵따쿵 그러면 참사부터 코까지 연결을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셋 둘 셋 넷 넷 넷 둘 셋 넷 다섯 둘 셋 넷 콩 콩 셋 넷 콩 따따쿵따쿵따쿵따쿵 됐죠? 금방 따라 해네 뭐 그래도 처음인데 이 정도 하면 잘하는 거예요 우리 식구들은 다 이쪽에 소질이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사는 게 뭐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사는 게 사는 안 치고 개서부터 들어가는데 둥따따 둥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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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까지 시작 둥따따 둥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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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이다 시작 둥따따 둥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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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이거야 근데 사는 게 뭐 별거 있더냐 이거 시작 사는 게 뭐 별거 있더냐 그렇죠? 다시 한번 시작 사는 게 뭐 별거 있더냐 그 다음에 요간 먹고 살면 되는 거지 세 번요 세 번 해고 두둥 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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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두둥 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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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둥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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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를 먼저 해 볼게 시작 둥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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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요간 여기 시작 요간 먹고 살면 되는 거지 두둥 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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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한 번 더 시작 요간 먹고 살면 되는 거지 두둥 따가 따가 술 한잔에 요기도 둥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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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둥 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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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했던 곡이 똑같은 거야 둥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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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해고 두둥 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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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동따 따 둥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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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 따가 그렇죠 그러면 술 한잔의 노래하면서 시작 술 한 잔에 시름을 덜고 한 번 더 시작 술 한 잔에 시름을 덜고 그렇죠. 그 다음에 쿵따 따 쿵따 따 여기 시작 쿵따 따 쿵따 따 두 번 했어요. 그 다음에 두둥따가 쿵따 쿵따 두둥따가 따가 따가인데 두둥따가 둥따 둥따 여기만 시작 두둥따가 둥따 둥따 시작 자 천천히 해볼게요. 두둥따가 둥따 둥따 시작 두둥따가 둥따 둥따 시작 두둥따가 따가 따가 두둥따가 따가 따가 그렇죠 그러면 너 털 웃음 한 번 여기 너 털 웃음 한 번 웃어보자 세상아 뚱따 뚱따 뚱따가 따가 따가 여기까지 시작 너 털 웃음 한 번 웃어보자 세상아 뚱따가 따가 따가 한 번 더 시작 너 털 웃음 한 번 웃어보자 세상아 잘 하시네요 뭐 그 다음에 시계바늘처럼 이 부분 뚱따 뚱따 뚱따가 뚱따 뚱따가 요거 두 번이야 뚱따 뚱따 뚱따가 뚱따 뚱따 여기 시작 뚱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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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뚱따가 뚱따 뚱따 두 번 할게요 시작 뚱따 따 genes 뚱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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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뚱따가 뚱따뚕 그렇죠 다시 한 번 두 번 시작 뚱따 따 unemployment 뚱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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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r 그러면 거기가 시계 이 부분이에요. 시곗바늘처럼 돌고 돌다가 시작 시곗바늘처럼 돌고 돌다가 한 번 더 시작 시곗바늘처럼 돌고 돌다가 쉽죠? 그 다음에 가는 길을 여기는 쿵쿵쿵은 양손이야 쿵따 쿵따 둥따따둥따 두둥따가 따가 따가 여기야 쿵따 쿵따 두 번인데 쿵따 쿵따 둥따따둥따 두둥따가 따가 따가 시작 쿵따쿵따 쿵따 쿵 따따둑따 두둥따가 따가 따가 다시 시작 쿵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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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ucking 훙따 두둥따가 따가 따가 한 번 더 시작 훙따 쿵따 훙따 따둥따 두둥따가 따가 따가 그러면 노래하면서 가는 길을 시작 가는 길을 잃은 사람아 한 번 더 시작 가는 길을 잃은 사람아 두둥따가 따가 따가 그 다음에 여기는 쿵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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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쿵 요거에요 시작 쿵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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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쿵 한번 더 시작 쿵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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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쿵 그렇죠 그럼 거기 어디냐면 미련 따윈 없는 거야 후회도 없는 거야 여기 시작 미련 따윈 없는 거야 후회도 없는 거야 예 다시 한 번 시작 미련 따윈 없는 거야 후회도 없는 거야 예 그러면 몸이 가벼워져야 돼 쿵쿵 이렇게 거기 한 번 더 시작 미련 따윈 없는 거야 후회도 없는 거야 예 그 다음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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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는 채 아 아 씨라 아 아 한번 더시 자 아 으 아 아 아 아私 아 아 한 번 더 둥따궁따 두둥따가 따가 따라야 시작 그럼 아서부터 연결해서 시작 한 번 더 시작 그 다음에 세상살이 뭐 이건데 쿵따 따 두둥따가 둥따둥따 이거야 쿵따 따 두둥따가 둥따둥따 시작 쿵따 따 두둥따가 둥따둥따 천천히 해볼게요 쿵따 따 두둥따가 둥따둥따 시작 쿵따 따 두둥따가 둥따둥따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빠르게 세상살이 뭐 여기 쿵치고 세상에 들어가야 돼 세상살이 뭐 이렇게 시작 세상살이 뭐 다그런거지 뭐 다그런거지 뭐 쿵치면서 다가 들어가야 돼 시작 다그런거지 뭐 그럼 세상살이 서부터 연결 시작 세상살이 뭐 세상살이 뭐 다그런거지 뭐 네 그 다음에 거기까지 왔으니까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제 전주 전주곡이 있죠 거기에서 하나 둘 셋 넷 이거가 이제 다시 들어가야 돼 근데 거기까지 했으니까 다 그냥 똑같은 게 반복이에요 반복이라서 다 뭐 더 이상 안 해도 될 거 같은데 그 다음에 세상살이 뭐가 두 번 하고 똑같은 게 두 번 하고 마지막에 두둥따가 따가 따가 쿵쿵쿵쿵쿵 여기 한번 해볼게요 시작 두둥따가 따가 따가 둥 둥 둥 둥 그럼 세상살이 서부터 한번 해볼게요 시작 세상살이 뭐 다그런거지 뭐 세상살이 뭐 세상살이 뭐 세상살이 뭐 다그런거지 뭐 쿵쿵쿵쿵 네 요렇게 이제 끝내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처음부터 연결해서 2절까지 가는 걸로 해볼게요 자 준비를 요렇게 하고 있다가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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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면 되는거지 술 한잔에 시름을 덜고 노터루스 한번 웃어보자 세상아 시계판을 차려 돌고 돌다가 가는 길을 잃은 사람아 미련 따윈 없는거야 후회도 없앤고 아 아 아 아 3, 4살이 뭐 다 그런 거지 뭐 공, 2, 3, 4, 2, 4, 3, 2, 3, 4, 4, 5, 2, 3, 4, 0, 3, 4 쿵따따쿵따쿵따쿵 산이 좋아여요 술이 좋아 친구가 좋아 술 다 하는 사람은 없어 너도 한번 해보고 나도 한번 해본다 시계 바늘처럼 돌고 돌다가 가는 길을 잃은 사람아 미련 따윈 없는 거야 세상살이 뭐 다 그런 거지 뭐 세상살이 뭐 다 그런 거지 뭐 쿵쿵쿵쿵 쿵쿵쿵 해고 야 거기 다시 두둥 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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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 시작 두둥 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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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쿵쿵쿵 야 자 요렇게 해서 오늘 시곗바늘 난타 시곗바늘 노래 가지고 난타를 노래하면서 노래하면서 하니까 더 힘들어요 그죠 노래하면서 난타 배워봤습니다 재미있었나요? 네 네 아 이거 하면 운동이 너무 많이 되는 거 같아요 살 빠져 있어요 그죠 음 자 여러분들 이거 어려운데 그래도 한번에 다 이렇게 잘 따라 해 주시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번에는 음악을 틀어 놓고 이제 해볼게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